네, 큐스템입니다. 32번 문제도 별표하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딴 생각했거나 졸았던 친구는 내용이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해석 먼저 봐. 단어 체크에. 그리고 32번 문제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이건 5번 문제 안 나와요. 말에 하나 5번 문제는 나왔다. 틀려면 괜찮아. 제가 볼 땐 그래. 다만 이 친구는 전반부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얘기해. 그러니까 뭐야? 전반부에 빈칸 추론 문제. 어휘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순서는 여러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순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나오면 10초 만에 풀 수가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단어를 좀 잘 챙겨야겠다. 잘 한번 보시고 볼게요. 해석해보고 여러분 제가 어디 필기했는지 필기해줬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볼게. 유명한 영장류 학자였던 프렌스 대완. 누군지 그리고 어디서 일하는지 알 필요 없고요. 아무튼 이 영장류 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다운 플레이 한다는 거야. 당연히 이 플레이도 어디서. 이 화투판에서. 포카판에서 나온 말이겠죠? 도박판에서. 내가 되게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마치 안 좋은 패를 갖고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일인데 대단치 않은 것처럼. 다른 의도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뭔가 대단하고 심각한 거를 대단치 않게 말하는 걸 다운 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그나마 경시하다. 대단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경시하다.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경시하다. 인간들은 우리와 짐승들 사이의 유사성을, similatories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 있어요. as a way.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maintaining. 유지하는 식으로. 뭘 유지하는 거야? 우리의 스포, 지점하지 말고 지위라고 의역해볼게. 어디의 지위야? 우리의, 야, 이거 중요한 단어들 계속 나오네. imaginary. 실제 존재하지도 않지만 가상의, 상상 속의 사다리. 사다리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여기는 하층 동물이고 가장 위에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있잖아, 그렇지? 이 가상의 사다리의 이 최고 지점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하고 인간이랑 조금 비슷한 점이 나오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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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달라. 동물은 그냥 이런 아주 하등한 하찮은 특징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글의 주제, 제목 요지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단어들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됐어요?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면 알겠죠? imaginary는 항상 출제가 어떤 식으로 된다고 그랬어? 내가 이거를 imaginative로 바꿔서 낸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 필기한 거 찾아봐봐. 이거 imaginary 꼭 기억해야 돼. scientist. 과학자라는 놈들 말이야, 이거. 우리 대왈리, 포인트, 지적하는 거에 따르면 과학자라는 놈들은 can be some of the worst offender. 최악의 가해자야, offender야. 가해자, 단어 기억하세요. 가해자들이야. 하이픈, 뭐 하는데? employing, 사용하거든. technical words, 아주 기술적인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뭐해요? 나중에 한 단어 또 나왔네. 거리를 둬. distance야. 거리를 둬. 다른 동물을 우리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는 짓을 한단 말이야.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만 여기 단어들, 벌써 굵직한 게 네 개나 나왔어, 그지? 좋아. 그럼 뒤에는 뭘 제시해야 돼? 사례 제시해야지. 과학자들이 아주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벌리는, distance하는,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가봅니다. 아니, 과학자들은 불러 뽀뽀를, 취임소, 침팬치 사이에 뽀뽀를 mouth, mouth, contact, 구강 대 구강 접촉이라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냥 뽀뽀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인간만 하는 거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they call friends. 그들은 친구를 프라미트, 영장류 사이, 고릴라나 침팬치나 오랑우탄 같은 영장류 사이의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favorite affiliation partner, 전략적인 제휴 파트너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회사와 회사 사이에 뭐 그런 것처럼 부르고 they interpret, 이게 좀 해석이 제일 어려운데 얘들아 인터프레이신데 해석하다잖아, 그렇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해석하다는 A as B A를 B 뭐뭐로서 뭐뭐로, 뭐뭐라고 이거 누가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보여야 돼. 저게 안 보이면 해석이 안 될 거야. 그래서 가볼게. 그들은 해석합니다. 증거를요. 무슨 증거? showing. 보여주는 증거예요. 뭘 보여줘? 크로즈, 까마귀하고 침팬치가 can make tools 야, 자식들이 도구를 쓸 줄 아네. 도구를 만들 줄 아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as being somehow qualitatively different 여러분, 여기 동사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이거 일종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치사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명사형 쓰는 걸 체크를 해놔. 아이, 어떤 문제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표신해놔. 참아, 어떤 식으로든 qualitatively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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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qualitatively 질적으로야, 질적으로. 성질적으로. 성자 뺄까요? 집어넣어요. 질적으로. 다른.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뭘로 많이 바꿔내? quantitatively. 양적으로라는 말로 많이 바꿔내는데 이거 당하면 안 됩니다. 아이, 질적으로 이건 다른 거야. 뭐하고. 그런 종류하고, the kind, the 친절한이 아니라 종류죠. 종류죠. 아이, 그런 종류의 도구 제작하고는 다르다. 어떤 도구 제작. 여러분, 이 새들을 B-E-L-I-E-V-E-D 이렇게 여겨지는 이라는 말로 바꿔도 해석이 쉽죠. 그렇죠? 뭐뭐라 말하여지는, 뭐뭐라 여겨지는. Refined Humanity. 인간 특성이라고. 여러분, Humanity를 인류나 아니면 인간만의, 인간의 고유의 속성. 인간 고유 속성. 고유하고 속이라는 말을 보통 생략하고 인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성이라고 하면, 야, 이 새끼 인간성이 왜 이래. 그렇게 사람의 인경이나 품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니까 헷갈리니까 인간의 속성이라고 조금 길게 얘기를 할게요. Humanity. 당연히 저 단어 외워야겠죠. 인간 속성을 정의해 주는, 정의해 준다라고 여겨지는 그 도구 제작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왜? 그래야지 인간이 가상의 사대 아래의 꼭대기 지위를 유치할 수 있으니까 참 비참하지 않아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저렇게 깔아 뭉개는 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Divine Humanity. 요거 알고 있어야겠죠. 마무리 갑니다. If an animal can beat us at a cognitive task. 만약 어떤 동물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단어 문제 나오면 여기 cognitive가 들어가는 걸 뭘로 알아야 돼요? 여기 지능이라는 단어를 보고 여러분이 추측을 해야 돼. 이 단어는 인지적이잖아. 만약 어떤 동물이 말이야 beat us, 우리를 물리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어떤 부분에서? 인지적인 일에 있어서. 가령, like, 모아 같은 게 있어. How certain birds, 어떻게 특정한 새 종들이 기억할 수 있을까? Precise location, 정확한 위치. thousands of seeds, 수천 개의 씨앗을 지들이 막 저장해놨어. 씨앗을 막 저장해놨는데 그 수천 개의 씨앗의 위치를 다 알 수 있는 날짐승이 있다고 한번 해봐. 그쵸? 사람보다 낫잖아, 그치? 이렇게 인지적인 업무에서 만약 동물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면 they, 과학자라는 놈들은 그것을 write it up! 그것을 쓸 거야. 근데 여러분, write it up! 불을 어떻게? 여러분이 했죠? 이거를 이제 무시하다. 편하하다. 뭔가 실제 것의 가치를 낮추는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아까 비슷한 나녀를 봤는데 D, O, W, N, downplay하고 비슷한 말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식으로 쓸 거예요. 뭐라고? 인스틱트 본능이라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본능이라는 단어도 인텔리전스라는 단어 코그너티브라는 단어 얘가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면 기억해가지고 문제 못 풀어요. 이 자리엔 이게 들어가야 돼. 그걸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본능으로 뭐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본능으로 폄하하는 거야. 본능으로 아, 치부하다. 치부하다. 본능으로 치부할 거예요. 지능이 아니라. 됐지? This has so many more tricks. 이런 거. 혹은 그렇게 많은 아주 더 많은 그런 tricks, 기술들이죠. 그죠? 잔깨죠. 잔재주. 뭐해? 언어의 잔재주. 누가 하는 거? 과학자들이 하는. 그것은 바로 뭐다? what? the while has termed. 여러분 이게 what이 좀 어렵긴 한데 이 the while이라는 분이 has termed. 여기 term이라는 건 N-A-M-E-D. 이름 붙이다라는 말이야. 이름 붙인. 이름 붙인. 뭐라고 이름 붙인? 언어적인 castration. 뭐라 그랬어요 제가? 거세. 힘을 약화시키는 걸 거세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castration. 이라 부른 바로 그거다. 그쵸? 이제 문법적으로 궁금한 친구도 있을 거야. di while이 이름 붙였다. 뭐라고? 언어적 거세라고. 무엇을? what을. 그래서 w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없어. 비동사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what을 써야 되는 거야. death을 쓰면 틀려. 이렇게 설명해놨죠. the way we use our tongue. 우리가 여기 혀가 아니라 언어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뭐하는 방식이야. 거세한다는 말 두 번 쓰면 그러니까. this empower 힘을 약화시키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려운 말로는 권한을 뺐다. 권한을 낮추다. 라는 말이지만 쉬운 말로 약화시키는 거죠. 원래 empower가 권한을 주고 힘을 주는 거야. this니까 반대말이라고 알겠죠? 이거 단어가 어려우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사용해서 동물의 힘을 빼는 동물을 약화시키는 그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다시 말해 어떤 방식이야. we invent words. 우리가 단어를 고안해서 우리의 정상의 지위를 유지하는 유지하는 초라한 방식이라고 이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죠? 되겠어요? 여러분이 봐봐. 지금 여러분이 32번째 수임이랑 한 십몇 분 동안 했는데 문법이랑 어휘 문제 중에 뭘로 내면 더 어렵겠어? 당연히 단어 문제를 내면 어려워요. 이 단어를 외우는 것 자체도 있는데 이게 전부 빈카로 나왔을 때 세 군데 네 군데 구멍이 뚫려있을 때 내가 그걸 써놓을 수 있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주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한 번에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자주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 없는 사람은 내신을 잘할 수가 없는 거야. 머리가 좀 내가 좀 예를 들어 암기력이 좀 안 좋아 그렇게 내가 판단할수록 자주 보시는 게 낫단 말이야. 알겠어? 오늘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